1. 2. 2. 3. 3. 만만 보자. 느낌이 좋다. 하고 싶은 나의 욕망이겠지. 어어 어차피 유니크야. 대충하면 가니까. 자숙이 저는 가겠지. 아 아깝네. 아 그뒤 왔네. 3개 던짐 갈 것 같은데. 레전드리 갈 것 같은데. 역시 아이템을 직장하는 것은. 좋지 않아. 안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지 않아. 쉽기도 하고. 60개로 가는게 욕심인가. 어려울까. 아 60개로 오버인가. 역시 돼있는 걸 사야돼. 아 왔다 야. 나쁘지 않네. 잘 왔다. 레큐로 던지나요? 불큐로 해야겠지. 4천데. 아마 2초는 잘 나올걸. 1초. 아 근데 이게 복불복이라. 실질적으로 3초 남으면 멈춰야 될 것 같아. 그치. 아 쉽지 않네. 쉽지 않아. 2초. 아. 레큐오. 레큐오. 레큐오 물량전이 괜찮을 것 같은데. 불큐보다. 불큐를 쓴다고. 2초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레큐오 물량전이 좋아 보인다. 어. 아니 27프로는 돌리면 안되는건가. 나도 모르게. 눌렀네. 어어. 아 이랄이야. 근데 제 사용이. 레큐오에서 잘 안나오는 것 같아. 1초. 기분 탓인가. 나. 비싼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그런건가. 기분 탓인가. 아. 쿨올롤이 나왔네. 근데 1초네. 1초. 아. 조절 떠도 이게 4초가 떠야된다는게. 너무 압박감이구나. 두개 나오기도 힘든데. 두개 나오기도 힘든데. 아이씨. 이렇게 30프로로 팔아. 안되겠다. 아이고. 이게 문제구만. 아. 이거 어쩔 수가 없네. 그냥 억수 또 팔아야겠다. 아이씨. 아아. 끝났고. 끝났어. 아아. 이거 어쩔 수가 없어. 그래도 30프로는 팔아야죠. 큐브나 남은거나. 한번 던져볼까. 어. 왠지 레전 갈 것 같아. 오. 어. 레전드리네. 아. 이거 렉큐루 맘만 봐야겠네. 아. 공포 뛰어놨는데. 아아. 공포 뛰어놨더니만. 아 이게 레전을 가면 또 귀찮아 죽겠구만 옵션 한번 보자 세수를 띄우긴 띄워놔야지 안 타놨으면 좋겠는데 공포가 필요한데 그런 아이템 아닌데? 사냥 하려고 만든건데 정삭 옵션 아니야? 35, 39 40, 39 아 보고 쓰면 안되던데 이거 일단 가지고 있어야겠네 팔고 새로 사야겠네 아 이게 레전드가 가가지고 아 좋아해야 되는건데 아 이거 참 이동 공포 무기가 사라지는 느낌이라 아 이거 새로 사야된다고 아 근데 템퍼를 사야되면 야 239만 올라가네 와 239만이죠 다른거 22도 두개 맞춘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공포를 쓰지 한 200에서 250선 정도 되겠네 고정도 박무가 붙어가지고 좀 적절한 가격에 팔아야될거 같은데 많이 못 받을거 같은데 30% 5, 42 4, 84 30% 2, 5 30% 5, 44 5, 51 이랬겁니다 104 30% 30% 2, 1 5, 48 어 어 템이 얼추 구성이 좀 그래도 많이 됐네 그치 30% 2, 44 리턴 좀 깊고 음 33% 2, 1 30% 2, 1, 16 아 나름 많이 맞췄네 크크술샵 크 0 크리 4줄 옵션 아닙니다 8, 8, 8, 8, 3, 5 옵션이죠 아 일단 킵킵킵 아껴두자 쌍 레전드이기도 하고 크크 쓸샵이 붙어있는게 좀 맘에 들어 가져와 샵 에디 돌려줘야되잖아 그치 가이드 2가 좀 아쉽긴 한데 팔 때 그래도 쓸샵도 있어가지고 고렇게 손해볼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 들어요 에디 2개면은 어차피 옵션 나오니까 대충 옵션만 대충 대충 어 됐어 맨쪽 맨쪽 어 맨쪽 어 크뎀 3% 012 덱 16까지 부스트까지 맨쪽 덱 16까지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